그리고 문여주기 안녕 딴 장아 춘장이랑 안쓰하고 잘 지냈지? 얘얽 춘장이 온다 춘장아 이리와 안녕 춘장아 어디 안가고 가봐 같이 돌아다니냐 같이 돌아다니냐 다시 삼총사가 모였습니다 많이 덜어다니 말고 차 조심해라 코담아 보봉이 코담이한테 왜 그래 그러지마 말 minor 아 귀여워 화를 내지 말라 왜 이렇게 refuse 아, 더 먹어야 되지? 응 응 응 응 아 알겠어, 알겠어 더 먹어야 되지, 알겠어 응 응 아니야 아, 더 먹어야지 이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